탈무드 속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탈무드 속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탈무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교의 율법책입니다.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유대교의 축제나 성경의 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탈무드는 율법규칙을 엄격하게 다룬 한라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설명한 화가다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책은 화가다입니다. 책에는 성경의 내용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루기도 했고 율법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라삐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중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무드 속에 담겨있는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 명언 군중 앞에서 남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형을 언도하기 전에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합니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습니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참미받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도독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껍질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기쁨 장례식 참석자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빨리 도착하는 것 가르치는 목적은 집중 단식의 목적은 돈으로 자선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어 술을 대신 보냈습니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버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 보다 값집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배는 찰 줄 모른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합니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릅니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듭니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돕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살아갑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 입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서 행동을 변명합니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습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합니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 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됩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 굳센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노화 노화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입니다. 누가 현자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합니다. 다섯 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열 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열 다섯 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워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힙니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합니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입니다. 반성하는 반성하는 자가 서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있는 땅보다 거룩합니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입니다. 비싼 진주가 없어지면 이것을 찾기 위해 별다른 값어치도 없는 촛불이 사용됩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입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입니다. 사람을 상처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범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힙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참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명곡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병 중에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립니다. 물이란 본 뒤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진정한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미터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좁아집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립니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산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십시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내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됩니다. 성품이 성품이 나쁜 사나이는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세계는 진실 법 평화의 새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 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기 사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입니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 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합니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습니다. 가능한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몇 번 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 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십시오.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합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 야합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은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며 술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기회를 줍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쪽이 낫습니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는 곧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귀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어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입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버타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타면 기필고 해를 입습니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립니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아야 합니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